쇼핑과 중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쇼핑과 중계 주인장 김태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신세계 쇼핑에서 진짜 모시기 힘든 분 정말 저도 이분을 연애가 중계에서도 뵌 적이 손에 꼽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 잠시만요 제가 모실게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어 하셔서 전지현 콜라겐 오늘 함께 하잖아요 전지현씨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피부 탄력 피부 보습 놓치지 않을걸 누구 마이 워너비 전지현 리블 전지현입니다 전지현씨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째려보지마 알겠어 나 오늘까지만 사칭할게 째려보지마 눈싸움에 눈싸움 눈도 안 감아 이 언니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우리 전지현씨를 직접 모시진 못했어요 죄송하고 하지만 전지현 콜라겐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오늘 전지현 콜라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지현씨는 아쉽지만 이렇게 등신대로 저희와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지현씨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요즘 이너뷰티 열풍이잖아요 소관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너뷰티에 딱 맞는 제품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는 신세계 TV 쇼핑에서 이렇게 비비랩 제품 지금 콜라겐을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쇼핑 바이브 지금 처음이잖아요 저희 쇼핑 바이브 지금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진짜 기대돼요 아니 지금 이미 다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 난리났다 이미 이 제품 한 번만 딱 말씀해드리면 이 석류 더 콜라겐은요 이미 히트 상품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미 뷰티 관심 있어 하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 제품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뉴트리온 뉴트리온의 비비더랩 더 콜라겐 퍼 퍼펙트 그리고 또 석류 더 콜라겐 이렇게 두 종류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은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5박스인데 저희가 한 박스를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를 얼마에 드리느냐 바로 정상가 13만 3,900원에서 6만 9천원에 드립니다 한 포당 383원 꼴이니까 이 가격은 이거 구매하고 드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사시는 게 제일 싸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류 더 콜라겐은요 지금 4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려요 보너스 그 가격이 지금 5만 5천 9백원에 지금 총 5박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제품 한번 먹어도 보고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이 구성 내가 팔았었던 그 구성을 진짜 한 4개월 동안 못 찾았어 이 가격 나오기까지 이 가격을 진짜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신세계와 함께 하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이 방송 오늘 이 가격이 구성 붙이시면 혹시 몰라요 맞아요 5개월 4개월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찾던 그 콜라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카메라 잠시만 좀 우펜 이거 와 네스프레소 버츄어 커피 머신 이게 정상가가 얼마죠? 29만 9천 원인데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 커피 머신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박상철 씨는 아니지만 저희가 무조건 드릴 거예요 이걸 무조건 하단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구매 인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구매 인증하시면 이 커피 머신 딱 한 분에게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합니다 무조건 드릴 거예요 너무 탐난다 누가 콜라겐을 사면 커피 머신을 줍니까 제품보다 지금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경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가 자체가 29만 9천 원인데 오늘 끝에 말미에 추첨을 할 거니까 오늘 끝까지 구매 인증도 해주시고 좋은 사연이 있으면 콜라겐과 관련된 좋은 사연이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과 관련돼서 구매 인증하시고 재밌는 사연 그리고 내가 콜라겐이 필요한 이유 등등 채팅을 재밌게 남겨주시면요 30분을 추첨을 해서 이거 한 박스를 그냥 더 드릴게요 이거 한 박스를 그냥 더 정품이죠? 정품이죠 6박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저희가 추가로 보너스 30분 추첨하거나 즉석에서 선정을 해서 한 박스를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마트 상품권 1만 원권을 이것도 무조건 드릴 거예요 우와 오늘 라이브 중에서만 혜택이니까 맞습니다 단 하루 이 가격일 때 오늘 함께 가져가시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오늘 드리려고 정말 맘먹고 준비한 방송이거든요 콜라겐을 일단 싸게 구매하시고 그리고 또 혜택도 누리시고 커피 머신도 타시고 이마트 상품권 1만 원권도 타시고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더 콜라겐 포퍼펙트 한 박스를 더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콜라겐이 달리잖아요 요즘 홈쇼핑이나 다른 소셜 마켓이나 그냥 콜라겐 치면 누루루루루루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전지현님과 그렇죠 김희애님과 그렇죠 정우성님이 광고하는 뉴트리원입니다 뉴트리원 정말 여러분들이 광고 효과도 충분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만한 제품이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드셔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제품에 워낙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너 뷰티 요즘에 또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의 이 제품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콜라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콜라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 생산지가 여러 곳이 있어요 프랑스산도 있고 방글라데시산 중국산 여러 개가 되게 되게 많은데 120년 전통의 프랑스 루슬로사 루슬로사의 콜라겐으로 만든 게 바로 저희 제품이에요 120년 동안 콜라겐을 만든 회사니까 그 전통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는 완전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거네요 완전 프리미엄이죠 완전 프리미엄 그러니까 오늘 콜라겐계의 에르메스를 거의 코치 가격으로 사시는 거예요 명품이네 명품 자 프리미엄 콜라겐 여러분들 구매하셔야 됩니다 일단 콜라겐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꼽히는 프랑스산 루슬로사라는 걸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콜라겐만 첨가된 게 아닙니다 또 콜라겐 흡수 돕기 위해서 비타민C 중에서도 제일 역시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영국산 비타민C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탄력 생각해야 되죠 프랑스산 엘라스틴 그리고 또 히알루론산 피부 보습까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와 그럼 온 가족이 함께 먹어도 되는 그런 콜라겐인 거네요 하루에 딱 한 번 한 포? 예 와 그럼 지금 여기에 30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먹어도 한 달 정도 그렇죠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6만 9천 원에 6개월분을 드린다는 거 정상가가 13만 3천 9백원인데 무려 48% 올림해서 50%로 할게요 거의 반가격 6만 9천 원에 드린다는 거 네 이거는 좀 저희가 생색 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가격 진짜 좋다 이게 인터넷에 이걸 한 박스만 검색을 하셔도 솔직히 내가 콜라겐 이 돈 주고 먹어야 돼 싶을 정도로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6박스의 이 가격이면 진짜 어디에서나 없는 저희는 쇼핑가 중에 항상 우주 최저가 맞습니다 우주 최저가 쇼핑가 중계는 최고의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한 번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리 지은 씨가 생각할 때 콜라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할까요? 어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취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더 흡수가 되나 딩동댕 정답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섭취도 중요하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흡수가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삼겹살 드시고 후식으로 껍데기 먹자 껍데기 콜라겐이 피부 좋아져 하고 드셨죠 저 완전 그러는데? 콜라겐이 흡수율이 다 달라요 네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 보이시죠? 돼지 껍데기? 2%예요 여러분들이 1인분 먹으면 거기서 2%만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피쉬 콜라겐 흡수율이 제일 좋다는 무려 84%의 피쉬 콜라겐을 담아냈어요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분자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잖아요 분자가 작을수록 물에도 잘 녹듯이 피쉬 콜라겐이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환포만으로도 84% 충분한 흡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좀 배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돼지 껍데기다 아 나 오늘 좀 탱탱해지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2%? 장난치냐고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돼지 껍데기는 사실 흡수율에 있어서 만큼은 맛있지만 콜라겐 흡수율에 있어서 만큼은 기대 이한 거예요 그런데 피쉬 콜라겐을 드셔야 되고요 피쉬 콜라겐의 단점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먹었을 때 비리고 텁텁하고 좀 씁쓸한 맛까지 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콜라겐을 이렇게까지 챙겨 먹어야 되자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피쉬 콜라겐인데 피쉬 콜라겐의 단점이 되게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맛을 온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한 포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약간 메로나? 메로나 맛? 레모나 레모나 그리고 체리 맛 체리 맛 체리? 이거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저는 사실 피쉬 콜라겐 너무 많이 먹어봤어요 이더뷰티 시대다 먹는 콜라겐 마시는 거 젤리부터 사탕까지 다 먹어봤는데 무조건 피쉬 콜라겐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맛이 라즈베리 맛으로 달콤하면서도 정말 새콤해요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예쁜 핑크빛 라즈베리 맛 그래서 이게 가루인데 입안에서 딱 물과 함께 섞이면 전형적인 콜라겐의 그 약간 끈덕끈덕한 젤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내 피부가 막 그냥 탱탱해지는 느낌 콜라겐 아니 뭐 히알루론산 뭐 엘라스틴 이런 거 진짜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몸에 챙겨줘야 되는 게 콜라겐이에요 사실 저는 콜라겐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23살인데 20살 때부터 몸 안에 있는 콜라겐이 쭉쭉쭉쭉 빠진대요 그렇죠 성인이 되면서 콜라겐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 흘러내리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 보습이라던가 특히 이 머리 끊김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딱 손톱도 한 7년 뒤에만 생각해도 30살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진짜 여기에 절반은 빠져나간대요 맞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35살 이후 40살 이후로는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피부에 콜라겐이 빠져나가거든요 머리도 푸석해지고 손톱 발톱도 윤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그래서 콜라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진피층이 있잖아요 그 진피층의 70%가 콜라겐이에요 근데 콜라겐이 부족하고 자꾸만 빠져나가기만 하고 보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안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콜라겐이라도 채워서 탄력 잡고 맞습니다 피부 보습 잡고 그러면 우리가 그 콜라겐을 간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포에 가득 담았어요 하루에 한 포 드시면 되겠고요 콜라겐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루슬롯 브랜드 프랑스산이고요 영국산 비타민 그리고 피부 탄력 챙기시라고 엘라스틴 피부 보습 챙기시라고 히알루론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은이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 방송 했지만 맞습니다 불과 몇 주만 먹어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몇 주만 먹어도 확실히 달라지는 게 아 콜라겐을 왜 채우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수분감 자체가 달라지고 완전 내가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이럴 리가 없는데? 그치 뭔가 괜히 어젯밤에 막 보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상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다가 끊기면 느껴져요 맞아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못 싸서 이 가격을 못 구해서 사실 두 달을 기다렸는데 그때 동안은 아 콜라겐 채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다 끊으니까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매하신 분들 지금 구매 인증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당첨 확률이 지금 아주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구매하신 분들 중 마지막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할게요 네스프레소 머추어 플러스 커피 머신 2199,000원짜리 저희 원래 제품보다 더 비싼 걸 경품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세요? 커피 머신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캡슐까지 같이 드리는데 지금 구매 인증 너무 많다고 하나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완전 탐난다 나는 오늘 만약에 두 박스를 구매하시고 혹은 한 박스 한 박스 하나하나씩 구매하시면 10만원 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뭐 추첨도 아니고 선착순 도 아니고 무조건 이마트 상품권 1만원권 드릴 겁니다 10만원 이상 사면 거의 뭐 10% 이상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 일단 구매 인증을 많이 하세요 하단에 공지사항 구매 인증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네 자 석류는 또 우리 또 여성들의 최고의 과일 아닙니까? 진짜 여왕의 과일이죠 석류 오늘 라이브 특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몇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추가 구성 되는 이 가격이 지금 5만 5,900원이에요 와 정상가 얼마죠? 지금 5만 9,000원 와 사실 저는 이 구성을 사려고 CJ, 티몬, 쿠팡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이 구성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브랜드에요 왜냐하면 뉴트리원 그렇네 정말 프리미엄 콜라 브랜드기 때문에 이 가격 정말 오늘 단하루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석류가요 여자한테 그렇게 좋잖아 넘버원이죠? 여왕 과일이에요 여왕 과일 아니 저희 엄마도 40대가 되니까 진아 나 석류 너 돈 벌잖아 석류 주스 원액 좀 사봐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드린 게 석류 젤리입니다 젤리 젤리 스틱으로 드렸는데 지금 정말 이거 아시죠? 에스트로겐 성분과 동일한 엘라그산에 너무 풍부하게 합류가 돼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너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35세 이후가 지나면 네 그래서 이거를 엘라그산으로 유사 성분으로 채워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세요? 1.2과 1.2개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간 거야 이거 하나에? 한 포당 한 포당 요렇게 이거 하나에 석류 하나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쵸 지금 이게 90% 이상이나 합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딱 나와 있죠? 네 이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에 좋은 거예요? 콜라겐이 뭐 콜라겐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쭉쭉 빠져요 네 솔직히 우리 엄마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게 일단 35세 무조건 넘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 엄마 45이요 미안해 엄마 야 너네 엄마가 나보다 그건 누나다 누나 네 살의 차이 네 살 누나야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일찍 낳으셔서 제가 작녀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젊으시던데 그게 성류 비결이 있으셨구나 진짜 이게 채워주면 다르고 챙겨주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위에서 챙겨줘야 되고 콜라겐 보충 필수입니다 이제 또 엄마 갱년기가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이예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더 에스트로겐 빵빵하게 채워드리라고 오늘 성류 더 콜라겐 저는 2세트 선물 드릴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좋습니다 아주 설명 잘해주셨어요 진짜 여성분들에게는 성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콜라겐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빠져나가고 특히나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이 엘라그산 석류의 엘라그산으로 채우셔야 되는데 네 이 비싼 석류를 우리가 하루에 한과 이상씩 어떻게 먹어요 와 그래서 이 한 포에 담아냈다는 얘기고요 네 다섯 박스에 그러니까 총 70개 네 오늘 55,900원 55,900원 제일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또 특징이 네 물 한 방울이 안 섞여 있어요 와 물 한 방울이 안 섞여 있어서 이걸 딱 보시면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거 저는 거의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거든요 저는 아니 한 포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딱 좋더라고요 보시면은 국물이 안 흘러요 국물이 안 흘러요 그냥 이게 오로지 그냥 젤리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얼지도 않고 뭐 녹지도 않아 물이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젤리처럼 먹으면 돼요 오 그냥 한 입에 쏙 한 입에 쏙 상큼해 완전 상큼하죠 드라이아이스 한번 주시겠어요 드라이아이스 얼지도 않아 아니 여기에 물이 하나도 안 탔다는 게 네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젤리가? 으흠 지금까지 드셨던 이 콜라겐 젤리 국물 뚝뚝 흘러서 어디 입고 네 네 네 자 보여드릴게요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속이지 않아요 얼지는 않아요 그냥 기침에도 그대로 젤리 형태 얼지 않습니다 아직도 찰랑찰랑하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도 뒤집어도 안에다가 넣어도 얼지 않습니다 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100% 스페인산 석류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스페인산 석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영양가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요 브릭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석류 중에서도 가장 브릭스가 높은 게 스페인산 석류인데 네 네 요 한포 안에 아까 우리 지은이가 말 잘해줬는데 석류 1.2개가 들어있어요 네 자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 네 저분자 맞냐고 당연하죠 맞습니다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을 드셔야 돼요 왜 저분자일수록 그러니까 분자 입자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보통 분자 단위를 저희가 달톤으로 표현을 합니다 달톤 달톤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 저분자 정말 저 달톤의 콜라겐으로 준비를 한 제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전지현씨가 또 믿고 광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먹고 있는 그 돼지 콜라겐은요 면만 달톤 합니다 그거는 흡수가 2%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요 천달톤이에요 여러분 숫자로만 비교를 해보셔도 네 완전 낮은 수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콜라겐을 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루에 막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피쉬 콜라겐 하면 선입견이 뭐죠?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비려 비리고 나는 씁쓸하고 좀 역해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역해요 역해 억지로 먹어요 막 한약 먹듯이 네 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상큼한 라즈베리 색깔에서부터 라즈베리 향이 느껴지시죠? 네 전혀 비린 맛이 없고 하물며 성류 더 콜라겐은 진짜 저희 딸도 저도 디저트로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새콤달콤한 그 맛이 네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한가득 그냥 여기 안에 성류 1.2개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네 꽉꽉 함유량은 정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피쉬 콜라겐이 1500mg이고요 네 1일 섭취 권장량이 이 안에 제대로 채워져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이상 혹시나 해서 두개 세개 먹었다? 괜찮아요 적정한 약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네 네 하루에 한포만 드시고 하루 두포 드시고 싶으시면 두포 드셔도 되고 네 정말로 인체 무해한 성분들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 전지연씨께서 왜 뉴트리원 모델이시겠습니까? 네 걸어다니는 배기업 아니십니까? 아무도나 잡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제품을 선택한 우리 전지연씨 여러분들 또 광고 모델을 믿고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네 오늘 저희가 아주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구매 인증을 하시고 나에게 콜라겐이 필요한 이유 말씀을 주시면 서른분 선정해서 또 추첨해서 비비 더 랩 더 콜라겐 퍼 퍼펙트 한 박스 더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사연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연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분 저기 닉네임이 뭐죠? 앞에 땡란님 근데 이분이 닉네임이 맞나? 닉네임은 다른 것 같은데 스윙걸님입니다 스윙걸님 사연 좀 보여주세요 성류 콜라겐을 구매하기 위해 전지연 뉴트리온 콜라겐 방송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샀어요 점점 떨어지는 탄력과 호르몬 활성에 도움을 준다기에 나에게 필요한 최적의 상품이구나 하고 성류 콜라겐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한 박스 더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근데 완전 내 마음 같다 나도 오늘만 기다렸는데 한 분 더 이번에는 저기 닉네임 좀 보여주시고요 닉네임이 민우지우맘 민우지우맘 민우지우맘님 읽어주실까요? 고마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먹어서 피부 탄력 보습 되찾을게요 네 받으세요 예 한 박스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보습 채워진 거 보인다 지금 피부가 그냥 탱탱해지셨네 피부 탱탱볼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구매 인증하시고 좋은 사연 올려주시면 오늘 방송 통해서 서른분께 이거 한 박스 더 드리니까 이왕이면 손 놀지 마시고 이왕이면 채팅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 벌써 11,000분 넘게 방송 지켜보고 계시면 감사드려요 아직 두 분만 추첨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망의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 머신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로또 아니에요 로또 그러니까 아니 콜라겐을 샀는데 커피 머신을 주네 아니 심지어 콜라겐도 지금 1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배가량의 머신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만약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조건 추첨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무조건 1만원권 상품권 이마트 드리겠다는 거 오늘 혜택이 진짜 많아요 이벤트가 많아서 저희가 좀 복잡하지만 기분 좋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너뷰티 열풍이죠 우리 지은씨도 여성으로서 이너뷰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네 아무리 겉에 꾸미면 뭐해요 내 속이 건강해야지 재워져요 진짜 아름다움을 뿜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겐 많이 드시고 콜라겐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만큼 콜라겐의 제품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저가에 콜라겐 쓰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진짜 비싼 프리미엄 콜라겐을 써요 바로 저희 같은 제품이죠 120년 전통의 프랑스 루슬로사 브랜드의 콜라겐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산 비타민C에다가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로산까지 피부 탄력과 보습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긴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제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7살부터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 콜라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7살 아이들이 먹어도 너무너무 피부에도 좋겠지만 35살, 40살이 넘어가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라겐이 없어져요 콜라겐이 없어져 그래서 내 피부 진피층의 70%가 콜라겐인데 단백질인데 그게 빠져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생기를 잃는 거 아니에요 안 돼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콜라겐은 평생 채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프리미엄 콜라겐 좋은 놈으로 구매하시고 콜라겐 게 에르메스인데 에르메스를 코치가격에 오늘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 이거는 절반가도 아니고 우주에도 단 하루 밖에 없는 혜택가예요 이 가격도 언제 방송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개월을 기다려서 이 구성을 제가 판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CJ, 쿠팡, T몬 다 뒤져봐도 이 구성을 이렇게 이 가격에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신세계에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고 네 커피머신까지 드린다니까요 진짜 네 다른 세상에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모습 네 맞습니다 여성한테 석류가 왜 좋을까요? 아니 일단은 에스트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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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놓칠 수 없잖아 나 좀 더 여성스럽고 맞아요 나 좀 더 예쁘고 싶고 나 피부 탄력 솔직히 경쟁사회잖아요 아 콜라겐 다 쏟았어 콜라겐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이거 야 아까워 아 아까워 와우 이렇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모두 날아갔는데 솔직히 석류는 솔직히 말 안 해도 여성분들에게 너무 좋잖아요 여왕의 과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진짜 노화방지 황산화 기능까지 있으니까 어 나는 솔직히 좀 경쟁사회잖아요 난 피부도 좀 더 옆에 있는 아줌마보다 좀 더 탱탱하고 싶고 차별화 돼야지 우리 언니보다도 좀 더 보습감도 유지하고 싶고 네 솔직히 뭐 필러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그런 걸로 관리하기보다는 네 먹는 걸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하 그냥 내가 몇만원 투자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건데 이게 아깝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아깝지가 않고 네 여성분들에게 석류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스트로겐도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네 자꾸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고 빠지거든요 안 돼 석류 속 엘라그산으로 그 유사 성분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네 석류를 근데 이게 비싼 거를 어떻게 사요 석류가 이게 네 얼마나 비싼데 마트에서만 사도 근데 아휴 한 포에 석류 1.2과 1.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더 싼 건데 하물며 여기 들어있는 석류가 싼 거냐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달다는 스페인산 석류 아 네 아니 평균적으로 석류가 60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죠 스페인산만이 오직 브릭스가 65 이상 65 뭐 전세계에서 찾다보면 조금 더 단 거 찾을 수 있겠지 네 몇 날 며칠 뒤지면 그러나 평균적으로 스페인산 석류가 제일 당도가 높아요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스 딱 따가지고 물 한 방울이 없네요 저는 꿀팁 좀 알려드리면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아 그거 방법이다 차갑게 먹으면 어 그렇네 진짜 그 젤리가 살짝 아이스 하면서도 바로 꿀떡꿀떡 넘어가더라고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뚝뚝 떨어져요 국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완전 오리지널 고농 초콜라겜 와 와 와 1일 섭취량을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1일 섭취량이 아마 1500mg 아닌가요? 맞습니다 2000mg인가 네 이 한 포면은 1일 섭취량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게 되고 지금 물 한 방울 없다는 게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드셨던 이런 스틱 젤리 형태의 콜라겐을 드셨잖아요 딱 열면은요 이거 뭐예요? 물이 뚝뚝 이건 지금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아무리 비비고 안에 넣고 흔들고 흔들어 제껴도 얼지 않아요 찰랑찰랑한 거 보이세요? 탱탱하죠? 절대 얼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예요 이렇게 콜라겐처럼 이렇게 딱 그냥 드라이아이스에 닿아도 물이 없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드라이아이스 단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당연하죠 이야 전지현이다! 전지현이다! 전지현! 엔딩 요정 너무 맛있어 엔딩 요게 요게 요게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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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전지현씨 같아 진짜 좋아 좋아 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 있어요 예 껍데기 많이 드시죠?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환장하죠? 껍데기 먹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하지? 아우 나 내일 아침에 아주 윤기 흐르고 탱탱해질 것 같다 껍데기에는 콜라겐이니까 우리 껍데기 하나 먹을까? 좋아 그런데 그 껍데기에도 콜라겐이 맞죠? 그런데 육류 콜라겐이죠? 세상에 흡수율이 2%래요 먹으나마나 나는 살만 쪘어 살만 쪘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입만 즐거웠던 거고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런데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은 뭐냐? 피쉬 콜라겐이에요 저희 제품들 다 피쉬 콜라겐이고요 네 무려 흡수율이 84%입니다 먹는 족족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쑥쑥 그런데 피쉬 콜라겐의 단점은 뭐죠? 좀 비리고 비려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될지 걱정하고 비려요 그런데 저희 제품 보시는 것처럼 상큼하게 라즈베리 맛입니다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또 입맛 까다로운 우리 어른분들도 다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포 그리고 이제 뉴트리온에서도 솔직히 콜라겐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전지현씨가 TV에서 딱 갖고 바로 그 제품이에요 사실 드는 것만 해도 광고비가 엄청 뜰텐데 그냥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바로 그 제품 TV 속 그 상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지현 콜라겐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순간 지금 우리 하늘님께서 10만원 이상 구매하셨다고 이마트 상품권 1만원권 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5살 여와도 괜찮냐고 하시는데 권장은 이제 사실은 7살 네 아이들부터 먹으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아이가 이거 맛보면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사실 맛있어서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네 우리 아이들은 콜라겐을 채울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탱탱하잖아요 20살 이상 바로 제 나이대부터 콜라겐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니까 네 그 모래시계를 딱 뒤집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지 그냥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막 2개 3개씩 먹잖아요 괜찮아요 1일 권장량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채외로 배출이 됩니다 어때요? 새콤달콤하고 진짜 진짜 새콤달콤 아니 이거는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아니라 그냥 진짜 먹는 스낵 그래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레모나 얘기했잖아요 레모나 라즈베리 맛 정도? 그냥 비타민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안에 히알루론산부터 엘라스틴부터 여자한테 좋다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게 콜라겐이 빵빵하게 들어갔다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네 마흔 두 살이에요 아 마흔 두 살 네 슬퍼하지 마요 괜찮아요 저는 너무 젊게 사니까 괜찮고 네 마흔 두 살인데 제 친구들 가끔 동창회나 만나면은 네네 다 대머리야 아이고 진짜 그리고 몇몇은 죽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농담이 있고 몇몇은 아퍼 막 저크해요 저크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렇죠 저희 나이대 뭐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진짜 힘들고 머리숱도 없는데 저 보세요 저는 영양제 엄청 챙겨 먹거든요 머리숱 저처럼 많은 친구들은 없어요 진짜 풍성하네요 그리고 피부도 지금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만 네 제 나이대 중에 저만큼 피부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는 콜라겐 비롯해서 영양제 엄청 챙겨 먹거든요 네 이 영양제가 없었다면 저도 막 진짜 늙고 병들었을 거예요 아 아 그만큼 아 좀 젊게 살기 위해서 네 채워주기 위해서 젊은 것도 젊은 건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있는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네 이걸 반드시 우리는 피리 챙겨야 되고 네 비싸고 안 좋은 걸 사는 여러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아 저렴한데 프리미엄을 사셔야 되거든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발품 파셔야 되는데 귀찮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도와드리는 거예요 쇼핑 가중계에서 네 솔직히 저도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거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나 했는데 네 제가 팔았던 그 구성인 거예요 어 근데 가격이 더 저렴한 뿐더러 네 달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저희가 어 다음 달에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며칠에 예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동에도 번쩍 서에도 번쩍 비비랩이 그치 네 아주 밀당을 잘해요 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쟁여두시면 오늘 만원 페이백 해드리니까 그렇죠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제나 살 수 있지만 이 가격은 일단 오늘만 좀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또 구매 인증샷 많이 구매 인증 글 채팅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네 이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분들에게 한 박스씩 더 드릴게요 먼저 닉네임 어 태진 사랑 영원해 아니구나 네 해님이잖아요 해님 해님님께서 나이가 드니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네요 매일 근심만 하고 있으니 남편이 권했어요 좋은 이벤트를 라방에서 하기에 신청합니다 예전 피부 탄력은 아니더라도 더이상 처지는 피부 맞고 싶어요 드립니다 받으세요 오우 어머 지금 피부 리프팅 되는 거 보이세요? 아 피부 너무 좋으시다 안 처진다 안 처진다 이름 바꾸세요 탱탱볼로 중력을 거스르는 콜라겐 그러니까 자 두번째 사연도 한번 지금 토끼 요리사님께서 아이세 40대 주부입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면서 아이들이 어디갔죠? 자 아이들이 매일 집에 있어요 아이들은 집에 있어요 밥 틀어주고 챙겨주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힘든가 생활주름요 콜라겐 먹고 줄이고 싶다고 굿 굿 자 요제품 역시 드립니다 드립니다 좋습니다 한분만 더 닉네임 태진오빠 왜이렇게 잘생겼어요님께서 아 왜이렇게 조작을 하세요 토닥토닥마음연구소님께서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은게 아니라 관절 연골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지니어스 실제 완치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피부 좋아지는 건 덤이죠? 팔 아픈 것까지 좋아졌어요 콜라겐이 이렇게 좋네요 기본이다 한박스 드립니다 선배님이 쓰신거 아니죠? 어? 걸렸어? 글씨체가 선배님이랑 똑같은데요? 아니 제가 쓴게 아니에요 공지사항 눌러서 더 많이 참여하시라고 하단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클릭 거기서 구매 인증하시고 클릭 더 많이 참여하시면 오늘 서른분께 한박스 드린다고 그랬죠 아직 많아요 네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저희가 남겨서 뭐 할거에요 그럼요 여러분 드려야지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남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많이 판다고 해서 저희가 럿는 개런티를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네 저희는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오늘 신나서 방송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콜라겐 중에서도 프리미엄 콜라겐이라는 거 네 프랑스 콜라겐이 제일 유명하구요 네 스페인사 석류가 제일 유명해요 네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저희도 많이 공부해봤거든요 네 프랑스 콜라겐 그리고 스페인산 석류가 가득 담겨있습니다 석류까지 와 아니 사실 저는 이거 하나 사먹으려고 이 구성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갔는데 아하 헌박스에 2만8천원 그래 그래 진짜 맞아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맞아요 나는 그냥 얘를 기다려야겠다 맞아요 기다려야겠다 이 구성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네 기다려서 오늘 너무 기분 좋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좀 다른 날이랑 다르죠 여성분들은 진짜 콜라겐 이렇게 먹고 콜라겐 좋은 날 잘 사면은 막 업되는 거 같아 진짜 내가 좀 더 예뻐질 거 같고 네 비싼 돈 투자 안 하고도 피부관리 할 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맞습니다 올리브영 가서 비싼 가격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원체 그 가격이 맞아요 정가는 그렇게 비싸요 정가가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옵니다 날이 몇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오니까 네 오늘이 그 기회고 특히나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이벤트는 방송 중에만 지금 이제 25분도 안 남았어요 커피머신 오늘 누가 받아 갈까요? 커피머신 진짜 너무 부럽다 커피머신은 과연 누가 받아 가실지 궁금합니다 29만 9천원짜리 커피머신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으로 무료로 드리는데 제세공과금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돼요 제세공과금은 투투 22%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형이 가장 궁금하신가봐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루예요 가루라서 한 포 쏙 뜯어가지고 탁 털어넣고 물에다 먹으면은 콜라겐이 막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나죠? 네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라즈베리 맛이에요 요거는 가루고 요 석류도 콜라겐은요 탱글탱글한 젤리 형태에요 그냥 착 붙어도 딱 붙어요 여기에 착 붙어도 붙어요 진짜 내 피부가 탱탱해지는 이런 느낌의 이런 젤리 형태의 스틱입니다 스틱 진짜 요거? 어 이거 야 너 화장 먹어 음 파운데이션 너무 맛있어 야 파운데이션 맛은 괜찮은거야? 아니 석류맛이 딱 잡아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거야? 어 얼굴에 저기 지금 쌍화차 묻은거 같은데 쌍화차요?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물 한 방울 안 섞였다라는거 예 오리지날 순도 100% 콜라겐이라는거 그만큼 찐득찐득하게 담아냈다는거 콜라겐 뿐만 아니라 3대 부원료까지 다 담아냈어요 여성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부원료까지 다 담아냈으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건강 챙기셔야죠 비싼 돈 받고 PT받으면 비싼 돈 내고 PT받으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첫날부터 혼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챙기세요 이너뷰티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콜라겐 만큼은 우리 챙기자구요 온 가족이 챙기자구요 저는 사실 저보다도 엄마랑 이모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모님들 항상 엄마가 제가 방송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뿌려요 어 어느날 몇시에 보라고 보라고 네 뭐? 뉴트리온의 비비랩 석류더콜라겐? 사실 이 제품은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고 프리미엄이라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손쉽게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이 석류더콜라겐은요 짜자잔 짜잔 정상가가 지금 5박스에 9만 9천원인데 오늘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에요 5만 5천 9백원에 4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콜라겐 포 퍼펙트는 얼마냐 오늘 저희가 5박스 플러스 1으로 해서 6박스를 드리는데요 6박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가로 구매하신다 치면 13만 3천 9백원이에요 예 비쌉니다 비싸요 프리미엄 콜라겐이니까 근데 거의 50% 48% 할인시켜서 6만 9천원에 드릴 겁니다 6만 9천원 그런데 6개월까지는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치를 사셔도 돼요 3개월치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마련했거든요 오히려 할인율은 더 높아요 3만 6천 9백원에 일단 3개월치 드셔보시고 또 그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콜라겐이 내 몸에 맞는지 피쉬 콜라겐이라서 비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라즈베리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의심이 가신다면 일단 3개월치 싸잖아요 3만 6천 9백원에 90개 한 포당 400원 꼴이니까 하루에 410원 꼴로 드셔보시고 내 피부 좋아지는 거 내 몸 건강해지는 거 느껴보신 다음에 꼭 계속해서 아마 또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저렴해서 좋다고 할인율 좋다고 오늘 뭐 이렇게 긍정의 댓글이 많지? 아니 이미 다 반하셨어요 이미 다 반하셨어 그리고 구매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이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어떤 날은 진짜 열심히 방송하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구매가 생각만큼 안 될 때가 있고 맞아요 어떤 날은 그냥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때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 상품이 좋은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하물며 우리까지 오늘 열심히 하니까 많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요 진짜 업된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방송 전에 먹으면서 또 방송 중에 먹으니까 상큼해지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도 확 좋아지고 근데 지금 뭐 콜라겐은 여성뿐만 아니라 본 가족이 다 챙겨야 되는 게 스무 살 때부터 쭉쭉 빠집니다 맞아요 그냥 모래시계가 꺾이면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콜라겐은 쭉쭉 빠지는데 채워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까 또 그 뭐지 콜라겐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비계 그러니까요 이 돼지 콜라겐 돼지 껍데기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2%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또 보여드렸었는데 흡수율이 2%인데 살 만졌어 그러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게 뭐냐 피쉬 콜라겐이에요 무려 84%입니다 이거는 먹으나 마나 이거는 먹는 족족 된다는 거죠 내 몸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괜히 콜라겐 보충하겠다고 돼지 껍데기 드셔서 살찌고 증징 드시면 안 되고요 피쉬 콜라겐을 드시면서 그런데 피쉬 콜라겐은 비리니까 이왕이면 프리미엄 콜라겐 라즈베리 맛이 나는 저희 제품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사실 저 커피 머신을 누가 타느냐 오늘 이거는 구매 많이 하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에요 구매 많이 하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 이거를 제가 30만원이라고요 29만 9천원 29만 9천원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만큼 드린다 기브앤테이크 방송 오 좋다 기브앤테이크 아 오늘 애드림 좋은데? 아 좋은데? 와 나는 진짜 너무 탐난다 자 저희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 어 말씀드린 순간 전지현씨가 지금 전지현씨가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많이 나가고 있대요 너무 뻔뻔한데? 자 아무도 이거 뭐에요? 아니 이게 방금 PD님께서 급하게 주셨는데 뭐라시겠네? 콜라겐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난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콜라겐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얘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위로 채워주면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안 먹다가 먹는 거 이건 뭐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먹다가 끊으면 확실히 느껴져요 완전 다르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구성을 놓쳐서 어디서도 이게 없길래 내가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지금 계속 챙겨 먹고 있지만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그래 근데 멈췄더니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격에도 지금 만나실 수가 없고 저희가 이 모래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되면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루씩 늙는 거예요 1년 10년 지나면 다 10살 한 살씩 더 나이 먹는 거고 나이 먹으면은 콜라겐이 빠져나가요 특히나 여성분들 이제 폐경 완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콜라겐이 되게 부족한 상태예요 20대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프리미엄 콜라겐으로 보충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물을 안 먹으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힘들잖아요 피부 진피층 진피층의 70%가 콜라겐이에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쭉쭉쭉쭉 보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 두 개가 판매량이 거의 박빙이에요 박빙인데 이 제품이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 걸로 다 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왕 사실 거 많이 사세요 이 구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왕 사실 거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성류가 좋은 이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왕의 과일 여왕의 과일 바로 성류잖아요 성류가 또 솔직히 이 한과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마트 가도 비싸 못 싸고 사실 피부 건강 챙기려고 성류 뜯어 먹다 보면 손톱에 물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먹기도 귀찮고 아 이거 간에 기별은 오는 거야 싶은데 환불면 그걸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부담이 되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 엘라하그산과 동일한 성분으로 꽉꽉 담겨져 있어서 황산화 우리 엄마들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황산화랑 노화 방지에 딱 좋은 성류 성류인데 지금 1.2개 1.2개 이거 하나에 성류가 1.2개라는 얘기예요 한 박스 아닙니다 한 포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을 수 있는 한 포에 1.2개가 가득 담겨있고 쫙쫙 녹여낸 거지 지금 저희 엄마가 지금 45살이세요 우리 누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 오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피부도 탄력이 없고 그래봐 나는 솔직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사라지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도 여성인데 네 챙겨드리세요 콜라겐 보충 필수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먹을 수 있긴 좋지만 성류도 콜라겐은 여성분들에게 완전 강추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금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2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콜라겐이 언젠가부터 되게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가의 콜라겐 품질이 천차만별이 됐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희도 사실 뭐 방송 준비하느라 공부한 거지만 네 내 몸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콜라겐 중에서 프랑스산 콜라겐인지를 일단 확인해 보세요 네 루슬로사라고 120년 전통의 브랜드거든요 루슬로사 프랑스 루슬로사에서 제조한 콜라겐입니다 저가의 방글라데시산 저가의 중국산이 아니라 굉장히 프리미엄 콜라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거기다가 흡수 잘 되라고 영국산 비타민C까지 첨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피부 탄력에 좋으라고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 보습에 좋으라고 히알루론산까지 모두 다 담아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또 믿고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된 거 아니시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TV 광고에 나오는 이 제품이고 솔직히 아무 브랜드나 선택하지 않으실 분이잖아요 맞아요 뉴트리온 모델 분이 김희애 님 정우성 씨 전지현 님 정우성 씨 네 우성애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로? 진짜? 노을의 전우성 geecl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까부터 초신성 얘기도 하셔가지고 아 초신성 얘기는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이렇게 Geor dares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얘네들이 누구냐고 물어 봤던 거고 네 네 오케이 생방송에 뮤리 아무튼 전지현 씨가 선택한 이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aggregate 전지현 콜라겐 들어 봤는데 뭐지 이 제품이에요 요거에요 요거 이 제품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10분 후면은 버추어 커피 머신을 여러분들이 내가 다 떨린다 누가 받아갈지 발표가 당첨자가 공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박스 더 드릴 뿐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구매 인증하고 좋은 채팅 남겨주시면 요거 한 박스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랬죠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라인님이십니다 아내가 30대 중반이 접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말해서 선물로 주려고요 여러 콜라겐 비교해봤는데 가루로 된 건 맛이 없다고 하여 석류에 콜라겐이 들어있는 걸로 구입했어요 라고 마치 라디오 사연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한 박스 드립니다 와 진짜 센스시다 닉네임 유나님께서 내년이면 30대가 시작되는데 콜라겐 다들 챙겨 먹는다고 해서 사 먹어보려고요 비린맛 없다길래 도전해요 도전 한 박스 드립니다 그리고 유나님께는 특별히 제 윙크를 드립니다 부럽다 윙크 윙크 해드려 윙크 다 챙겨가시네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시네 오늘 지금 벌써 15,000분 가까이 방송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팔리겠다 오늘 계속 잘 팔릴 것 같다 확실히 대박입니다 지금 저희 연결 상태가 됐다 안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말 좀 허세 떨면서 말해야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셔서 서버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트리언 보고 아니면 전지현 사진 보고 들어오셨겠죠 그랬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와닿으니까 우리가 막 간증을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아까 아내분 사랑해서 구매해주셨다는 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우리 남편은 나보고 그냥 병원 가라고 나도 되게 나쁜 남편이다 나는 우리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아 그러면 내가 애 봐야 되잖아 나는 못된 남편 못된 남편 오늘 이거 한 세트 선물해주세요 당연하죠 비밀 구매하셨잖아요 한 세트 뿐만입니까? 예 평생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책임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피부 안 좋아지고 푸석푸석해서 피부과 감이 얼마들죠 보통 우리가? 그래도 100만원 넘죠 정기권을 끊으면 비싼 거 하면 그리고 또 막 상담 실장들이 엄청 권해 아 막 이거 써야 되고 에스테틱 제품 써야 되죠 팩 써야 되죠 돈이 따블로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은 이너 뷰티를 스스로 먼저 챙기세요 셀프로 그쵸 콜라겐 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진짜로 이건 써보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들어보실 수 있는 간증들 인증들이고요 피부 콜라겐 관리는 내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먹는 순간이 제일 빠른 거예요 아 무조건 아니 피부관리에도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콜라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이 지경까지 가실 거예요? 이지경 아 진짜 이때까지 갈 거예요? 아니죠 채워주세요 맞습니다 빵빵하게 어차피 솔직히 채워도 계속 쭉쭉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닥을 보지 않으려면 먹거나 가루로 털어넣거나 꼭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콜라겐인 거죠 빠져나가는 만큼 채우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일단 두 제품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뉴트리온 라이프의 BB랩 라인이고요 더 콜라겐 포 퍼펙트 이 안에 이제 30일 분량입니다 오늘 6박스에 저희가 69,0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할인율이 무려 48%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프리미엄 콜라겐입니다 프랑스산 프리미엄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계의 에르메스인데 가격은 오늘 코치 가격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절반도 아니고 그냥 우주에서도 단 하루 우리 지금 1시간 오늘 쇼핑과 중개해서 드리는 가격이고 지금 이 석류도 콜라겐이 가장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좀 더 잘 팔려요 지금 100% 스페인산 석류를 1.2과 넣어서 한 포에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도 좋아하는 특히나 제가 더 좋아하는 석류도 콜라겐을 지금 5박스에 55,9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구성 사실 좀만 더 기다려주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약속은 못 하겠어요 진짜 예정은 흡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장안의 화제예요 전지현 콜라겐 장안의 화제인데 저희도 뭐 방송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서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뭐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 데이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댓글에 수현 맘님께서 에센 낳고 폭삭 늙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졌는데 석류 먹고 탱글탱글해져서 넷째 도전이라고 구입 완료하셨대요 아버님 파이팅 아버님 파이팅 귀를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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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도전 어머님들이 영양소를 보충하면 보충할수록 참 좋은 거고요 그렇죠 1일 권장량 충분히 담아냈으니까 뭐 그 이상이더라도 체매로 배축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요 이게 콜라겐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 제품인가? 아니요 누구나 남자건 여자건 콜라겐이 나이 들면서 빠져나갑니다 네 남자도 피부가 있고 여자도 피부가 있잖아요 그럼요 피부 진피층의 70%가 콜라겐인데 남성들이 드시면 특히나 좋습니다 왜냐 남자들 이너뷰티 관리 왜 이렇게 안해요? 너무 무시네 저는 뭐 직업적 특성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요즘처럼 자기 피할 시대에 그럼요 어떤 분께서 지금 딱 보니까 집에 있는 콜라겐 베트남산이라고 아 진짜 죄송한 소리인데 그 베트남산이나 방글라데시산이 좀 저가의 콜라겐이에요 맞습니다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제품도 충분한 임상 거치고 좋은 제품이겠지만 더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탑 중에 탑 아닙니까? 탑 중에 탑 탑하고 참 에르메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간이 9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분 후에 대망의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 머신 29만 9천원짜리 경품 무료로 받아가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떨려 이거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나서 인증하셔야 돼요 하단에 공지사항에 구매 인증을 하셔야지 받아가실 수가 있고 많이 사신 분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대요 네 그러니까 많이 샀다 그러면 저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박이죠 지금 이 파우더랑 이 콜라겐이 이 석류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가 봐요 똑같은 콜라겐이지만 제형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더 퍼펙트는 가루 형태입니다 분말 분말 형태로 정말 라즈베리의 상큼한 맛을 맛보실 수가 있고 피씨 콜라겐이라고 해서 쓰거나 비리거나 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고 우리 아이들 7살부터 먹을 수 있는 콜라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죽기 전까지 먹으면 좋아요 그럼요 석류 더 콜라겐은요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석류 더 콜라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류 여성들에게 좋잖아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니까 요거 이제 여성분들이 또 많이 드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디저트로 먹는 편이거든요 사컴달콤하고 요거 먹으면 왠지 또 식욕도 억지 되는 것 같고 쓰다라는 맛은 없어요 저희는 비리다라는 맛은 없어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석류 중에서도 최고라는 스페인산 석류가 65 브릭스에요 가장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스페인산 드시고 싶으셔도 다 보시는거죠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물 한 방울 안 섞인거야 딱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있어 맛있어 오늘만 이 구성이에요 오늘만 이 구성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그냥 맛있다 맛있죠 음 진짜 어디에도 없는 쇼핑과 중개는 항상 똑같잖아요 우주 최저가 맞습니다 그냥 이 시기에 딱 한 군데만 없는거에요 저희는 아 쌍큼해 완전 쌍큼해 쌍큼한거 먹으면 잠도 깨고 오늘 많이 드셨네 괜찮아요 나 더 정말 콜라겐 부자 되고 싶어 살짝 물 마실 때 이렇게 드시는거 아니죠 에스트로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남성분들은 많이 드시는거는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여성분들을 위한 콜라겐이고 남성분들도 챙겨드시고 싶다면 포퍼펙트로 들어오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구매하셔서 가족들이 성별로 드시면 되겠구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지현 콜라겐 전지현씨가 콜라겐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지현씨가 광고하는 바로 그 콜라겐이 이 제품이에요 똑같죠? 완전 똑같죠? 똑같다 귀가 똑같아 귀가 귀 있어요? 귀가 귀 똑같잖아 심지어 전 귀도 가리고 있었는데 뭐가 똑같아 귀가 똑같아 괜찮아 비슷해져 뻔뻔함이 똑같죠 그래요 자 몇 포가 들어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한달치 분량 30포가 들어있구요 이거는 2주치 분량 14포가 들어가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섯 박스면 70일치 그리고 또 요거 여섯 박스면 6개월치에요 대단하다 이 가격에 만나기는 진짜 쉽지 않다라는거 오늘 단 하루만 이 구성이라는거 오늘 잊지 마세요 그렇죠 올리브영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사실 뭐 동네에 있으면 한번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한 바퀴 딱 돌아보면 얘가 딱 보일거에요 네 전지현씨랑 김혜씨랑 이렇게 좀 섹시하게 이렇게 딱 서있는 간판에다가 같이 있을텐데 가격 비교하시고 오늘 절대 후회하실겁니다 만약에 놓치신다면 네 그냥 석류를 일일이 드셔야 돼요 알알이 막 다 뜯어먹고 손톱에 물드는거 그리고 사실 이게 과즙이 한 번에 다 짜내면 느껴지는데 하나하나씩 먹으면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제대로 그냥 농축되지도 않으니까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버츄어 커피 머신 당첨자가 곧 발표 예정이구요 이 제품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연말에 나를 위한 선물 1년 동안 고생한 나 코로나19에 맞서서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일을 했던 내 자신에게 드리는 선물 그리고 또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우리 외조와 내조를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연말 선물로 딱이에요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집들이 선물로도 좋고 콜라겐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에요 콜라는 마다해도 콜라겐 마다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로 진짜 많이 구매를 하셨네요 구매 인증 엄청 하시네요 주문했어요 저렴할 때 챙겨놔야죠 이게 쟁이시는 분들은 이미 뭘 알고 쟁이시는 거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 머신의 대망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딘스 앤 제트맨 당첨이 뭐냐 그냥 당첨이라고 하죠 당첨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닉네임 이번 생은 처음 최땡미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 콩글레츄레이션 콩글레츄레이션 커피 머신을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해 박수 박수 이모티콘 와 너무 부럽다 진짜 진짜 부럽다 콜라겐 하나 샀을 뿐인데 29만9천원짜리 커피 머신이 나에게 이게 바로 신세계 쇼핑입니다 와 진짜 부럽다 와 이분의 사연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콜라겐이 피부에도 필요하지만 잇몸과 관절 등에도 도움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엄마가 잇몸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저랑 엄마 남동생 등 모두 피부 및 잇몸 관리로 챙겨 먹어야겠어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부럽다 진짜 제세공과금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시면 된다라는 거 제세공과금이 99% 아유 22%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어디에요? 어디에요? 역대 최고의 경품 같아요 저는 진짜 부럽다 다들 부럽다고 하시고 네 축하드린다고 하시고 자 그냥 오늘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만 15,000명이시네요 아마 다시 보길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제품 관심 가져주시고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약속드린 것처럼 10만원 이상 구매했다 이마트 1만원 거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리고 또 30초 30초밖에 안 남았다고요? 왜 안돼요 네 아 가격 구성 마지막으로 아 싫은데 그냥 계속하고자 우리 한번 꽃 챙겨볼까? 아 계속할 건데 꽃 챙겨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3개월분은 더콜라겐포퍼펙트 36,900원이고요 네 제일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고 계신 6개월분 총 6박스에 6만9천원 6개월치입니다 네 한 포당 400원이 안돼요 네 아니 그리고 성유더 콜라겐은요 정상가 9만9천9백원이지만 5박스에 5만5천9백원에 들어가셔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콜라겐 채우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내공과 노하우는 축적될지 모르지만 콜라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나갑니다 네 빠져나가는 콜라겐 채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 저렴하게 이왕이면 프리미엄으로 바로 뉴트리원의 더콜라겐포펙트 석류더콜라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쇼핑가 중에 대박 전지현씨 감사합니다 전지현씨 감사합니다